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 번호 58번 엔진의 최연성 선수입니다. 자, 62번 바디트랙팀의 홍선호 선수입니다. 64번 규앤믹기니스의 이지수 선수입니다. 65번 동해내스의 임현호 선수입니다. 80번 송우준 선수입니다. 64번 레이블짐의 김현원 선수입니다. 자, 선수 레인아웃! 가봉 Опitz. 두 번째 라이브를 세게 Oz立의 장 자,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BB 유형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 프랑 더블 바이쌤! 세컨 체스! 세컨 체스! 정세컨 체스! 내부 다음날 수 Bran 서울드 트라이섹 54번 나이스 여유있게 여유있게 나이스 포르만 설성 버스다 불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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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선수 후배로 전면 바라보시고 자 선수철은 경계 네 외부터로 돌아서